이번에는 고스트쉽이네요 고스트쉽이라고? 조금 쫄리는데? 뭐야? 갑자기 이게 왜 나와? 예! 예! 가봅시다 고스트쉬브룩 밑에 오브 있는 데 먹고 갈까? 뭐야? 아니 헤엄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? 신선하네 저기 뭔가 안 좋은데요?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? 쟤 죽은거니? 됐어 싸우지마 싸우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을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건가? 이래서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을 편하게 하려면 아! 나 방금 들어왔다 어? 아 아 아 아 악당에 귀감이 드는 놈들이야 이거 아 아 이렇게 치사하게 때려야지 아 아 아 아 골드런이나 그랑조 그 적들처럼 변신 다 기다려줄게 아니라 치사하게 때려야지 저게 맞아 이거 무기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나 그거 먹었는데? 다른거야? 다른거네? 니들건이요? 아 물속에서밖에 못 쏜데 언더워터에서밖에 언더워터에서밖에 안된대 그럼 아까 걔 잡을 수 있겠네? 가볼까? 궁금한데? 걔가 왜 거기 기다리고 있었을까? 나를 치사빤스 똥빤스처럼 아 아 죽어 임마 뭔데? 얘 여기 왜 있었는데? 뭐 참나 아 아 잘했어요 비담이 돼요 참 와 데네크 됐어 가자 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건가? 들어가볼까? 없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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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망 야 여기는 왜 만들어 놓은거냐 니네? 골탕 먹일라고? 어 어 이거 묘하게 화면 좌측 하단이랑 우측 하단이 굴절 돼서 겁나 정신없어 또 나왔어?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썼는데 넬로안젤로 잡을 때 아까도 썼는데 넬로안젤로 잡을 때 좀만 일찍 오시지 지금은 써봤자 지금은 써봤자 마이너 아깝잖아 봄?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파바바바빡 때리는거 보여드리죠 당연히 에이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는건 나 보여드려야지 싫은데요 캠이 없는데 캠부터 사주고 말해 그게 됐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? 밖에 나가서 유튜브로 떡상 했겠지? 엄마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야 여기는 왜 만들어 놓은건이 아니네 그냥 오브 주려고? 하여간 옛날 게임들은 이런게 되게 많아 야 거기에 낫은 왜 있어 불안하게? 나올거야? 나올거면 나 피 좀 회복시켜주고 나오면 안되냐? 미안한데? 아니 이거는 너무하잖아 피가 없어 아 진심 나올거임? 난 맨들이면 이게 나잖아 잠겼다는데? 아이엠 더 쉽 더 캐리 캐리어스? 캐리스? 뭐래? 야 이것도 번역해 암기 더 빅 패라덕스 어딨냐? 구글 번역기 찾았다 자 쳐봅시다 아아 아이엠 더 쉑 데 캐리스? 캐리어스? 나는 나르는 배입니다 소울스? 영혼을 나르는 배라는건가? 나는 방황하는 영혼 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벼랑에 싣고 가는 배 오브 더 언더월드 지하로? 지하세계로? 퀴즈 쇼라고요 이게? 그래? 퀴즈 쇼라고요 이게? 그래? 앤드 앤드 쉘 비 기븐 더 파이얼 오브 세인트 엘모? 엘모가 뭐야? 배를 보호하면 세인트 엘모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하라고? 아이씨 아아 개싫어 진짜 퀴즈 아 좀 와 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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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잡았다 아 얘가 너무 싫어 어 만피 채워주는데?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스가 되게 쉬워요 해보시면은 불져 아 한마리 잡고 보호한거야? 그래? 와 어서오세요 지하세계로 나를 지하세계로 끌고 간다는 얘기까지는 안했잖아 뭐 디아 말고 지하 지하 디아세계를 가면 아 뭔 대균열이야 또 뭐 90층이야? 하여간 디아의 망령들은 아 와아 레이븐 아니다 그리핀이지? 와 그리핀 또 나왔어 너 안 질리니? 그리폰이야? 그리폰이야? 음 어딜까 그리핀 또 야 쟤를 잠깐만 배에서 어떻게 잡으라고? 어 어 아 배팅 하하하하 그르네 야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나도 딜 좀 하자 너만 딜해? 아 나 한 대만 더 치면 잡는데 하하 아 여기서 골드오브를 쓴다고요? 처음으로? 아 싫은데? 아 싫은데? 아 싫은데? 아이씨 아이씨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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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짜증 você 형 야 이건 뭐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때려? 아! 아 무슨 번개가 이걸 뚫어요! 이잉 이잉 어디가 내려와 야 얘 되게 친하다 아 아 하지만 나도 한치도 하지 나도 한치도 하지 멍치도 안전가 나한테는 골드오버가 있었다고 그쵸 그래서 토토 안열었습니다 아 근데 골드오버 쓰니까 너무 아깝다 아씨 뭔가 되게 진 느낌이야 이겨놓고 진 느낌이야 아우 싫어 아니죠 그때는 불러오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안쓴거죠 그건 안쓴거지 카운트 안됐잖아요 감사합니다 트로피 계속 주나봐요 보스 잡을때마다 아 골드오그를 썼어 도르마무 도르마무는 제 친구라구요 다음으로 갑시다 알鉴 8 11 10 11 11 13 15 16 15